서기 200년 관도 대전 직전에 백마 전투에서 조조가 적은 병력으로 1만 군사의 원소에 승리한다. 원소의 장군 안량이 사망한다. 관도는 지금의 허난성 정저우시다. 백마는 지금의 허난성 화연이다. 조조는 관도를 지켜야 한다며 승리에서 쟁취한 백마를 포기하고 퇴각한다. 관도 대전은 서기 200년 2월부터 10월까지의 전투다. 관도는 황하강 남쪽의 군사 요충지다. 조조의 1만 군사가 최종 수비를 하고 원소가 10만 대군으로 공격한다. 이 전투에서 원소의 대군은 8만 명이 사상하고 원소는 800명 기병만 데리고 도망한다. 조조 밑에는 순욱 관우가 있다. 성안의 순유가 조조에게 수비 치중을 조언한다. 원소 부하 허유가 비리 혐의로 조사받자 조조에게 투항한다. 그의 조언으로 조조는 기병 5천명만 데리고 기습 공격을 강행해 오소에 주둔하고 있는 식량 보급 창고 사령관. 순우경을 격파하고 원소군의 보급로를 끊는다. 원소 부하 장군 장합이 배반하고 조조에게 투항한 후 원소를 공격한다. 원소가 5만 방자했으므로 간부들의 배신이 속출한다. 201년 원소는 세력을 회복하여 일부 반란을 진압했으나 202년 병으로 사망한다. 이후 원소의 아들들 칸의 내분으로 세력이 약화되고 결국 원소군은 망한다. 원소가 죽은 형에게 양자로 보낸 큰 아들 원담과 원소의 공식 아들로 차기 회장에 취임한 배 다른 아들 원상이 대립하고 조조는 원담을 지원해 연합군이 승리하나 205년 조조가 원담을 죽이고 기주 지역을 평정한다. 중국 역사상 위대한 황제로 지명되는 3명의 황제로는 진시황은 기원전 259년부터 기원전 210년까지 49세 사망 13세 즉위 36년간 통치 한무제는 기원전 156년부터 기원전 87년까지 69세 사망 15세 즉위 54년간 통치 청나라 강의제는 서기 1654년부터 1722년까지 67세 사망 6세 즉위 61년간 통치 공통점은 재위기간이 길다는 것과 아주 어려서 즉위한 점이다. 들을 수 있습니다. 펼쳐지는 공통점점에서 음륙환입니다.